자 이제 두채 시간은 95페이지 지적공부에서 마무리 안된 주제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적공부 복구 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요것도 지문잡기입니다 먼저 개념 먼저 의의해 보시고 지적공부 복구란 천재지변 기타 원인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자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그 종이카드가 구청에 지적서구에 보관되어 있는데 구청이 불이 나갔고 그 토지대장 지적도 카드가 불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적소관청은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를 토대로 멸실 당시에 지적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옆에다가 시도지사 승인 x 이렇게 쓰십시오 고객기출문제 한번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적공부가 불타 없어지면은 자 동작구청장은 상급권 환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복구하지 복구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두번째 두 번째는 동그라미 2에 토지표시의 복구는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자료 이해하고 소유권의 복구는 등기된 경우 토지의 경우 등기부 기준으로 복구하고 미등기 토지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실 게 소유권에 관한 복구자료 등기부 나오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단 미등기 토지였을 때는 등기부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핵심 체크는 복구자료 이렇게 나오죠 자 복구자료는 그 용어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으네 복구자료 옆에다가 복구자료 이렇게 용어 나와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밑에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을 갖다가 1번에 토지표시 나와 있는 사항 있죠 이거를 갖다가 지워주시고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토지의 표시 이렇게 쓰셔야지 잘못 편집이 된 것 같아 정리를 지금 다시 하셔야 돼요 복구자료 밑에 1번서부터 8번 땡땡이 있으면 1번 땡땡을 지워 주시고 나서 복구자료 옆에다가 토지표시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래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그래 놓고 이제 규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갖다 복구시키는 자료가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복구할 때는 2번 지적공부 등본 대장등본으로 복구시켜도 되고 측량결과도로 복구시켜도 되고 문제 하단에 22의 기출문제는 토지표시 복구하는 근거자료가 아닌 것 찾아내는 문제가 나와있죠 그랬다가 그 기출문제 나왔다가 그 위에 복구자료 2번에서 8번까지 나오는 거 암기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그거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 보십시오 자 96페이지 복구 절차는 이거 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에서 지금 중계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었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 난이도는 뭐 여러분들 출제 난이도 비율은 0.001%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제니까 그 절차를 따로 또 암기하려고 보지 마시고 자 교재 98페이지 넘겨 보세요 자 이제 이쪽은 어떤 주제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토지가 있다면은 이 토지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제 변동이 일어나냐면은 두 가지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제 한 번 해볼까요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지금 이 학원이 위치한 곳은 노량진동인데 동명층을 동작구청장에 바꾸면 소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학원이 위치한 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라면은 10번지 필지 지번이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10번이 일정한 사유로 지번, 10이라는 지번이 다른 숫자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지번이 바뀐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용도가 대인대, 대안인 공장용지로 땅의 용도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분할하면 경계선이 바뀔 수가 있고 땅을 갖다가 면적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소재, 지번,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의 변동을 일으키는 걸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소유권이 발생변경 소멸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발생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고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법에서는 토지의 표시의 변동을 일으킬 경우는 이걸 법률용으로 토지의 표시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토지의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법률용으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럼 법에서는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인정해줄게 법에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처분할 수 있느냐 하면 등기하여야 효력 생기고 등기하여야 처분할 수 있어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에서는 지금 위에 파트 얘기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권리 변동이 아니라 표시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소재, 지본, 지목, 경계, 면증의 발생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 토지 이동은 법에서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발생 토지의 권리 변동은 뭐하여야 법적 효력을 일으킨 법적 효력을 일으키고 처분할 수 있음 등기하여야 이 양대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법률용어와 권리 변동이라는 용어를 갖다 대립되는 용어로 이해하셔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지적본부 관리하는 시군구청에 민원 신청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매매하면 소유권자 바뀌잖아 지상권 설정, 대출 받으면 돈 빌리고 채권자한테 담보 잡히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는 등기하여야 법적 효력을 일으키니까 등기 신청하러 가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파트는 토지의 이동이니까 이제 위에 쪽을 이제 다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 아닌 것서부터 이제 정리하셔야 하죠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토지의 표시에 변동을 일으키는 게 토지 이동이라면은 표시에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닌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토지 권리에 관한 상 소유자가 바뀌거나 또는 땅의 공시지가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토지 이동인지 이제 토지 이동의 이제 종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은 땅을 지적궁배 처음 등록하는 토지 이동을 신규 등록 지적궁배에 등록된 땅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한 필지로 등록된 지적궁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분할 두 개 이상의 지적궁배에 등록하는 사항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 지적궁배에 등록되는 땅의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내륙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생길 수가 없는데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는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바다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게 침식해 버리면은 바닷물이 빠지면 상관없는데 빠져버리지를 아니면 지적궁배 등록된 사항을 갖다가 말수 해야 하죠 그걸 법률용으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수 그 다음에 지적궁배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를 등록사항 정청 그 다음에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정밀하게 새로 측량 들어가는 걸 축척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제 있는데 이 정도가 시험에서 나눈 용어들이니까 하나씩 볼게요 신규등록서부터 이제 보시는데 이제 신규등록서부터 이제 보시려면은 교재 100페이지서부터 나옵니다 신규등록 자 이제 신규등록은 지금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지금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는데 10번지 필지가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 인데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에 지금 이 부분에 공유수면 매립 이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 부분은 바다였는데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땅으로 생성이 돼 버리면 요거를 갖다가 측량 해갖고 처음 지적궁배 등록 시켜주는 걸 법률용으로 신규등록 그러면 바다였던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신규등록이라는 걸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궁부란장부에 신규등록을 이제 시켜주면 되는데 자 이 바다 토지를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해서 지적궁배에 처음 등록하는 이제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게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은 이 토지는 소유자가 60일내 60일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두번째 이 지적궁배 신규등록을 해버리면 지적궁배에 땅의 표시를 정하죠 그 다음에 자 땅의 표시를 정한다면 최초 소유자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궁배 처음 소유자를 갖다 정할 때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자를 이제 정해준다면 이걸 법률용으로 신규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걸 출제했습니다 땅이 처음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처음 만들어지는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꼭 정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정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를 직접 조사해서 직접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무용으로 사정작업 해 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했던 거 신규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사정작업을 해 주는지 조사 결정의 줄임말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사정작업 해 준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런 용어가 나와서는 안 되지 땅을 처음 만들어 주는데 등기라는 용어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을 한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절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왜 신규등록하면 등기 촉탁 안 해 주느냐 하면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 촉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규등록할 때는 변경 등기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신규등록은 절대 등기 촉탁 대상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거 자 등록 전환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교재로는 여러분들 101페이지 하단에 개념이 있고 교재 102페이지에 등록 전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갈게요 자 여기가 어디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여기가 도로구 국도인데 자 여기에 이제 도로 바깥 가장자리에 자 이쪽에 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면은 자 이 산에 지금 이만큼을 갖다가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업자가 요거를 갖다가 매입한다는 겁니다 왜 매입하느냐 하면은 이 땅을 갖다가 사갖고 개발해갖고 분할해갖고 팔아먹으려고 자 그러면 종전에 개발 전에는 자 여기가 임야였었지 않습니까 지목이 또는 전이었었거나 전이나 임야로서 산으로 돼 있다는 건 지금 산 지금 도로에 지나가는 이 산에 전면부 땅은 필지들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그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지금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부분만을 갖다가 개발업자가 이 땅을 매입해갖고 개발해갖고 분할해갖고 팔아먹으려고 이 땅을 개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개발 들어가면은 이 땅이 산지관리법 산관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 지목을 임야인 땅을 갖다 개발업자가 매입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인 땅을 갖다 개발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산십번지 임야 산십번지 전이었죠 이 땅을 갖다가 개발이 끝마쳐지면은 지목을 갖다가 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산십번지 임야가 되면은 지금 임야도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는 개발이 끝났거나 건축물을 건축했어도 절대 지목변경을 해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럼 이 땅을 갖다가 어디로 이제 땅을 옮기도록 법에서 만들어 놨냐면은 여기로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땅을 갖다가 옮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옮기도록 만들어 놨냐면 땅 이용행위나 건축물을 지어서 개발이 끝마쳐져서 지목을 갖다가 임야에서 대로 전해서 대로 바꿔야 될 사유가 생겼는데 임야 대장의 임야도에서는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아니하므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땅을 옮기도록 만드는 행위를 일컬어서 등록전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전환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지목이 임야로 이렇게 넘어오고 나서 반드시 이게 이제 뭐로 바뀌냐 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전에 지금 임야 대장이 있었을 때는 지목이 임야였는데 등록전환 토지 대장으로 등록전환하게 되면 지목이 임야로 넘어오고 나서 뭐가 된다 지목이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이걸 시험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을 수반으로 등록전환을 수반으로 도지 대장 지적도로 등록전환이 지목변경을 수반으로 등록전환이 되어있고 지목변경을 수반으로 도지 대장 지적도로 등록 전환이 되면 산의 전면부의 이쪽에 이제 필지들이 남아있죠 이 땅들은 개발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개발된 토지와 함께 등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임야라는 지목 전이라는 지목이 그대로 유지된 채 등록 전환된다 아니면 지목이 바뀌어서 등록 전환된다 유지된 채 등록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토지들은 그대로 임야라는 지목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개발 행위가 수반이 없는 토지에 대해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등록 전환은 100% 이거를 지문을 냅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개발이나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재 보시면 102페이지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예외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2에 기억번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ㄴ 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 ㄷ 번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읽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 등록 전환은 60일 날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자 이제 등록 전환에 따라 토지대왕 지적도로 넘어오면 산맵번지가 여기로 나오면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변경되고 개발 없이 등록 전환된 토지는 지목이 바뀌지는 아니한다 이걸 유의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등록 전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봐 두시느냐 하면은 104페이지 분할 분할은 자 이것이죠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자 지적궁부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 10번지 필지를 갖다가 토지 대장 지적도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대장 지적도 그럼 10번지 필지 하나의 지적궁부를 갖다가 두 개 이상의 지적궁부로 나누는 행위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분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에서는 현지 땅에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분할 사유 분할의 대상 요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것밖에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자 분할 대상은 자 첫번째 1번 한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한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한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즉 얘기죠 여기 지금 전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다면 지목이 전이었다면 전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건축물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농가주택 지은 이 부지를 전의 필지 안에서 뭘 하도록 분할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유가 생겼을 때는 한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로부터 60일 내 분할을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걸 시험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일부 나오는 때는 60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매매하고 싶은 때 그럼 이 얘기지 뭐 10번지 필지 땅 주인이 노란 부분을 갖다가 농지를 잘라서 팔아먹고 싶다는 거지 뭐 그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지 땅의 경계와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와 법적으로 불합리한 때 토지의 지상 경계 불합리를 시정하고 싶은 때 지상 경계 지상 경계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싶은 때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개발에 따른 분할의 경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사유를 단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신청 의무는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60일이라는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 이걸 변별하는 시험 문제 뺏기 물어보지를 아니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음은 합병이라는 주제 볼게요 자 합병이라는 주제는 자 교재 여러분들 106페이지 합병이라는 주제는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현지 땅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 땅이 10번지 필지와 11번지 필지가 있으면 지금 10번지 필지 있었고 11번지 필지 있었으면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하나의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갖다가 법률용으로 합병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분할을 갖다가 하나의 10번지 토지 대장을 10과 10의 1 두 개의 지적근부로 만드는 걸 분할이라고 하였다면 10번으로 돼 있는 토지 대장과 10의 1로 돼 있는 토지 대장을 하나의 토지 대장과 도면의 경계에선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합병이라고 부르는구나 분할과 합병은 대립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합병은 언제 합병할 수가 있는지 이게 합병할 수 있는 사유에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합병에서는 무조건 이걸부터 물어나 봐주죠 언제 합병의 제한 사유에 걸리는데 첫 번째 합병하는 지금 10번지 토지 대장과 10의 1번지 필지 토지 대장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합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0번지 토지 대장 10 집원 앞에 여기에 동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노량진동으로 돼 있는데 10의 1번지 필지 토지 대장인 여기는 흑석동 10의 1번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구 노량진동과 흑석동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10번지 토지 대장의 소유자 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의 1번지 필지도 소유자가 갑으로 표시되어 있어야지 갑 아닌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합병 등록할 수 없다 세 번째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지목이 같아야 돼 그러면 10번지 지목 여기 전으로 돼 있으면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의 1번지 필지 지목도 전으로 표시되어 있어야지 전 아닌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합병 등록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축적이 다르면 합병 안 돼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이 10번지 필지가 1200분의 축적이면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의 1번지 필지 축적도 1200분의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반이 끊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지금 지반은 현지 땅에 이 땅 표면이 끊어져 있으면 합병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반이 이어져 있어야 합병 되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합병 제한된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은 10번지 필지하고 10의 1번지 필지하고 모두 등기가 안 돼 있던지 모두 등기가 돼 있어야 합병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 걸린다는 것은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번지 필지는 등기가 안 나 있는데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의 1번지 필지는 등기가 나 있는 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때는 합병의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돼도 합병 제한에 걸리겠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속 갑니다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에 자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갑이 소유자면 단독 소유자 소유자 다름이 합병 등록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가반인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간에는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번지와 10의 1번지 필지 공유자들 간의 지분과 공유자들 간의 주소가 같아야 합병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무리 제일 중요한 거 합병 등록하는 땅이 등기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어 그럼 빨간 거에 걸리지 아니하니까 지한받는 게 아니잖아 합병할 수 있다는 거잖아 모두 등기된 토지라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건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요건이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번지 필지 땅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11번지 필지 땅 등기부도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같은 등기되어 있는 이 땅에 자 이제 소유자 외에 의리라는 사람이 나오면 합병의 제한에 걸립니다 10번지 필지 등기부에든 10의 1번지 필지 등기부에든 소유자 갑 아닌 의리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때는 갑은 이 10번지 필지 땅과 10의 1번지 필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의리라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합병이 된대요 안된대요 안된대요 시험 문제는 다 여기에 꽂힙니다 이제 볼게요 자 의리라는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는지 이 10의 1번지 필지 땅을 갖다가 땅주인 갑에게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이 땅을 담보 잡으러 의리 들어왔었어 그럼 의리 이름을 뭐라고 들어와 있게요 저당권 근저당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들어볼게요 갑의 10의 1번지 필지 땅에 1억을 빌려줬을 때는 친한 친구 사이니까 돈이 없이 1억을 빌려줬었어 근데 나중에 돈을 갚을 변제기를 해보니까 친구 갑이 돈을 안 갚어 그래갖고 채권자 의리 법원에 가서 갑의 땅을 잡으려고 들어왔어 그러면 근저당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압류란 이름으로 의리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병 돈을 안 갚고 있는 친구 갑은 이 땅 자기 땅 10번지와 11번지 필지 합병 가능하되요 불가능하되요 친구가 들어와 있으면 불가능하다니까 그럼 친구 앞으로 근저당이 들어와 있거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갑이 의리에게 친구에게 땅을 팔아먹으려고 매매계약서를 썼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다 치렀는데 이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 자기 명의로 남아있는 걸 기호하러 아직 친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데 그러면 친구 매수인 의리 대금 다 치렀다면 법원에 가서 잽싸게 가청운이라는 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지금 친구 앞으로 뭐를 걸어준다? 가처분을 법원에 걸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11번지 필지 등기부에 을 앞으로 뭐가 돼있다? 친구 앞으로 가처분이 걸려있으면 갑은 자기의 땅을 합병할 수 없도록 제한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배기 사유입니다 자 정리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이 등기되어 있는 땅이라면 소유자 외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들어와 있으면 합병 등록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등기부에 들어와 있어도 갑이 합병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지상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꼭 암기하셔야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을 앞으로 들어와 있는 때는 합병할 수 없는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합병할 수 있다 두 번째 을 앞으로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에 이 땅에 을 앞으로 저당 들어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에 이 땅과 10번지와 10의 1번지 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에 을 앞으로 저당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민법에서 이렇게 부르는 창설적 공동 저당권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할 수 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을 앞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 저당권 을 앞으로 등기된 때는 합병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합병할 수 있다에 걸리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한 사유 정리했으면 이제 마무리 이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합병 신청할 수 있는 임의 신청인데 합병 60일 내 합병을 신청하라고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합병 사유가 있습니다 그 합병 사유가 이제 뭔지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한 사유에 당하지 않으면 임의 신청인데 60일 내 합병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가 이거죠 공동주택 부치 이거는 뭐냐면은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10번지와 10의 1번지 필지 등기부 이 두 필지 현지 땅에 있죠 이 두 필지 땅 위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거나 연립주택이 건축되거나 다세대가 건축이 되는 때는 이 아파트 건축된 땅에 대해서는 두 필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60일 내 합병 신청하여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부치 땅을 갖다 관리하도록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법에서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토지 공공용도는 두 필지 땅 위에 도로가 지나가거나 학교용지로 사용되거나 하천물이 흐르거나 국어 농소로로 사용되는 때는 유지로 활용되는 때는 한 필지로 합병 정리해서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를 합병하도록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합병은 신청할 수 있다의 배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지목변경 볼게요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배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건데 지목변경은 대상 토지만 아시면 돼 지목변경은 첫 번째 언제 지목변경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된 토지 국토계획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땅 개발 공사했다는 거지 뭐 그럴 때는 지목변경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땅을 종전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싶을 때 지목변경 하라는 겁니다 건축물을 갖다가 주거로 사용하다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지목변경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개발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 내 토지가 만약에 이천필지라면 이천필지를 갖다가 땅 개발을 갖다가 따로따로 들어가지 말고 한필지로 합병 정리해 놓고 개발 들어가는 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우리 좀 전에 봤듯이 합병을 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합병이 된다 지목이 달라도 합병이 된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 제한에 걸리니까 지목이 같아야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고 싶은데 사업 시행자가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안 될 경우는 지목변경을 해서 지목을 맞춰놓고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생기는 때는 며칠내 합병 신청하는 60일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바다 볼게요 자 바다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이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가 바다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돼 버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땅이었어야 지적공부 땅을 등록해 놨으니까 이 토지가 바다가 돼 버려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을 갖다가 기록을 지우는 행위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그럼 갑니다 토지가 바다 된 경우 토지 소유자 갑에게 네 땅 바다 되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말소 하러 오라고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를 누가 보내주는지를 시험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시도지사가 통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첫 번째 자 그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소유자는 말소 신청하러 들어가야죠 말소 신청하러 며칠 내에 들어가도록 돼 있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으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두 번째 숫자가 90일이니까 또 이걸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까 60일이 아니고 세 번째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소유자가 안 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이렇게 자 그럼 자 이제 말소 등록했는데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리면 말소 등록해 놓은 사항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게 회복 등록인데 회복 등록은 자 바닷물이 다시 빠져버렸을 경우 회복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하지 신청으로 회복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토지 받아 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말소 하러 오라고 통지를 보내준다 첫 번째 통지 받은 소유자는 60일이 아닌 90일 내에 말소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러 들어오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한다 자 그 다음 말소 등록해 놨는데 토지 바닷물이 다시 빠져 버리면 말소 등록한 사항을 갖다 다시 살리는 걸 회복 등록이라고 하는데 회복 등록은 직권으로 회복 등록하지 신청으로 절대 회복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까지 중간 점검하셨으면 자 이제 갈게요 이제 요거를 싹 지우고 나서 전체를 갖다가 정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비 이렇게 따로 이제 묻는 추세가 아니라 요새는 참 이게 시험이 요까지를 갖다 한 문제로 물어나갑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한 문제를 물었는데 그런 유형은 먼저 이전의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시적인 문제 유형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뭘 접근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대상 지문이 나오면은 그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게 신규등록 해야 되는 건지 등록 전환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변별할 줄 아는 변별력이 있어야 이걸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어 바다를 갖다 공유수면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했으면 시험지문에서 그 다음 물어 그럼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했으면 신규등록해야 돼 등록전환해야 돼 분할해야 돼 합병해야 돼 지목변경해야 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시켜야 돼 그걸 변변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바다를 토지로 메꿔서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그럼 뭐의 대상 신규등록의 대상이지 바다 땅으로 메꿨는데 그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면 되겠어 신규등록이지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무인도 발견했어요 신규등록의 대상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가 끝났어요 등록전환의 대상이지 이렇게 해나갈 줄 아셔야죠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얻어서 건축물 다 지어서 이제 중공검사 맡았어요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목변경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분할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등록전환했다고 해야 될 거야 여기 있다고 해야 되잖아 이거 변별할 줄 모르면 시험은 한 문제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어요 뭘 지목변경이야 분할이지 소유권이전 매매를 하고 싶어요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문 나오면 그게 뭔 대상인지를 시험 문제에서 낸다니까 그렇지 여기 있다고 해야지 분할이잖아 그 다음에 토지 국토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질변경 공사가 끝마쳐졌어요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된 경우 등록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 그게 뭔 대상인지를 시험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지목변경 자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지목변경 이렇게 글씨야 그 다음에 갈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두필지 토지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어요 연립주택이 건축이 되어서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그렇지 이제 감 잡았네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배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원상예복이 불가능해요 나오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거 변별하는 변별력이 대상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분해내야 돼 이걸 지문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불합리한 토지 지상경계 시정하고 싶어요 불합리한 토지 지상경계 시정하고 싶어 현지 땅의 경계와 도면의 경계서가 너무 안 맞걸라? 그걸 법률용으로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고 싶대 이렇게 지문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럼 현실의 경계에 맞게 도면의 경계 하나로 되어 있는 걸 현실의 경계에 맞게 불편하니까 분할을 해야지 여기에 배당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가 교재를 왜 지금 체크를 안 해 들었냐 이거를 총합적으로 물어본다니까 지문을 던져놓고 이게 등록전환 대상인지 이게 분할 대상인지 이걸 변별하는 걸 갖다가 해낼 줄을 아셔야 문제를 갖다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이걸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서 난다는 겁니다 신규등록 공유했으면 매립하면 신규등록 대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인도 발견했으면 신규등록의 대상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사유 생기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며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정리 다 끝났잖아 자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관리법에서 땅 개발행위 끝났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가 얻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자 능록전환을 갖다가 신청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60일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죠 그런 때는 며칠 60일 그러면 이거는 60일이 모두 60일이에요 분할 사유가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 다르게 된 때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때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고자 하는 때 각종 인허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네 가지 분할 사유가 있죠 그럼 네 가지 분할 사유가 모두가 60일이야 한 가지 사유만 60일이야 그러니까 세모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는 거잖아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지금 이 사유가 등록전환 사유 네 가지 신규등록 사유 두 가지 이거는 전부 다 60일이 전부 다 배당 떨어지는데 분할은 네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60일이라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니까 세모로 가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는 거 아니여요 자 우단 계속 가볼게요 합병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나오죠 그다음에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토지 나오죠 이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만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치, 학교용지 그거 지목 안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지목 안개하는 건 시험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합병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60일의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두 가지 지문 아닌 지문에 해당하는 합병 대상 토지는 신청할 수 있다가 적용되는 거지 신청하여야 한 달 배당이 떨어지지를 아니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로 끌고 나가서 시험 문제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갑니다 국토갱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 공사 중공 토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해야죠 그럼 세 가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서 반대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겠고 그러면 이 사유가 생기면 60일에 신청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지요 됐죠? 그 다음에 토지 받아들여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말소해야죠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건 사유 그러면은 이거는 며칠 내에 신청해야 돼 숫자가 다르니깐 기억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나는 거지 한 번에 정리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자 여기까지 갈까 자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무인도 발견했어요 땅 처음 만드는 게 신규등록이라며 신규등록 하려면 측량해야 될까요 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갖다가 개발행위 끝마쳤어요 토지대장으로 임기려면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측량해야 옮길 수 있을까요 안에도 옮길 수 있을까요 해야지 자 되고 어떻게 옮겨 측량해야 옮길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 지적공배 등록된 땅을 한 필지 이상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분할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을 하려면 측량 해갖고 경계면적을 잡아야 될까요 측량 없이 경계면적 잡을 수 있을까요 합병 자 주택법에 따른 두 필지 토지를 업자가 매입해 거기에 연립주택 건축계 합병 합병 신청해야 된다 그럼 합병을 하고자 한다면 합병 등록하고자 하는 땅의 경계면적 새로 정할 때는 측량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잘 하셨어요 안 해도 돼요 경계는 도면의 가운데 합병 전에 두 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경계선을 말소해서 정하면 되니까 측량 안 해도 되고 합병하는 토지당의 면적은 없어지는 토지당의 면적을 살아남는 토지당의 면적에 더하기 합산해서 정하면 되니까 합병은 측량 없이 경계면적을 정하니까 여기에 시험 배당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토지의 경계면적을 건들겄어요 안 건들겄어요 안 건들겄지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 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국무 도면의 경계선 토지당의 면적값을 갖다가 말소해야죠 그러면 바닷물이 다 찼는지 일부 찼는지 측량해 봐야 도면의 경계선을 얼마만큼 전부 말소할 것인지 분할해서 일부만을 그어서 말소할 것인지를 정하니까 측량해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잘했어요 이걸 전부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알아야지 전부 알아야지 신규 등록 교재 지문 하나 읽었건 한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를 못 읽어 그러니까 꼭 이걸 전체를 갖다가 이 정도면은 문제 중 난이도 이상 짜리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왜 하문제로 요새는 절대 출제를 다음 신규 등록 뭘까 이렇게 나는 하문제 난이도를 제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는 유형이 10년이 더 됐어요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나지를 절대 안 해요 종합적으로 복합해 갖고 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입체 다각도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두 개 등록사항 정정하고 축적 변경 이거는 이 종합 주제와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신규 등록서부터 바닥까지는 종합적으로 이걸 입체적으로 전부를 이해해야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정하고 축적 변경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이 정정 하나 주제의 양이 안 됩니다 그만큼 방대한 주제입니다 정정하고 축적 변경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는 배당 떨어지는 주제라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정리 가끔 Dakota